아, 따오 따오 부럽다.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건 누굴까? 남주겠지, 그치? 웃어? 너 비웃은 거 맞지, 지금? 뭐야, 너? 신세민. 세미야, 나 오남주랑 사귀기로 했어. 곧 있으면 너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. 알잖아, 남주가 공개선언 좋아하는 거. 생각해보면 너도 참 불쌍해. 넌 괴롭히는 거 밖에 할 줄 모르잖아. 불쌍해, 내가? 근데 말이야,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 잘 알면서도 내가 너한테 받은 상처들이 모두 없던 게 되진 않더라. 다행이야. 내가 주인공이고, 네가 악역이라. 남주! 오남주와 여주다, 쓰리고 공식 커플임을 선언한다. 야, 이제 풍선 안 부러도 되는 거냐? 박수쳐, 빨리쳐. 야, 쓰리고 공식 커플을 위해서 박수! 야! 앞으로 주다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쓰리고 서열 1위 오남주한테 도전하는 걸로 알게. 왜냐? 여주다 내 여자니까. 여주다 너! 못 들었어? 앞으로 나 괴롭히면 그건 남주에 대한 도전이래잖아. 남주야! 나 너한테 안 미안해. 어? 당한 게 많아서. 쟤들이 널 좋아하는 걸 날 괴롭히는 걸로 풀잖아. 나도 이제 가만히 못 있겠어. 내가 너 괴롭히는 사람들 가만 안 둘 거야. 가만 안 둬? 내가 너 좋아하니까. 널 위해 뭐든지 다 할 거야. 싫어. 이제 네 도움 받는 거 지긋지긋해서.